그대와 나 새로운 사람을 찾는데 어휘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싫어졌다면 무정하게 떠나실 땐 언제고 어휘의 한밤중에 내 집 배를 누르십니까 다른 남자 곁들로 밥을 들고 떠나실 땐 언제고 어휘의 아침부터 나의 뒤로 이해하니까 그 너의 귀여운 애교를 욕하지 마세요 그대 안에서 만만치 않았어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 아니 이제 눈물까지 욕시라도 어디 아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그댈 외면했지만 괜찮 바람보는 헤어짐에 흔히 느끼던 그 옛날이 생각나 네 말을 남기고 싶군요 그대와 나 이제 난 다음이라고 내가 알고 보는 순진한 남자예요 왜 자꾸 나에게 당겨주나요 왜 자꾸 나에게 당겨주나요 토론 됐던 그대가 왜 자꾸 이러십니까 아니 이제 눈물까지 혹시라도 어디 아프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그댈 외면했지만 괜찮 바람보는 헤어짐에 흔웃기던 그 옛날이 생각나 네 말을 남기고 싶군요 그대와 나 이제 난 남이라고 내 그녀와 내 그녀와 키스할순데 나 다 날 내 이름 소리쳐 부르는 미운 그대 왜 자꾸 이러십니까 나 무수록 과심적으로 킬대 나를 떠났기에 나 역시 새로운 사랑을 찾는데 어휘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랑 부른 헤어짐에 흐리끼던 그 옛날이 생각나 네 말을 남기고 싶군요 그대와 나 이제 난 다음이라고 올해